지금 1시 50분이구요 PC방 가고 있어요 1시간 전에는 가서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은데 진짜 떨리네요 이따가 성공해서 다시 만나요 우선 저는 티켓마스터 어카운트 2개를 가지고 각자 다른 컴퓨터에 열어놨구요 하나는 제 컴퓨터 하나는 PC방 컴퓨터입니다 다 이천인데 그중 한 명의 친구가 조금 빨리 가고 있었어요 다 이천야 다 이천야 다 이천야 이거만 뚫리는 안 되죠 어 197 어 됐어요? 아니 아직 197 여기 시간이 여겠군 여기 시간이 여겠군 나 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떨려 왜 이렇게 떨려 어 있어 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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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빗뚫뚫뚫뚫 진짜 바꿔라 진짜 이거 뭐야 이게 안 찝혀 안 찝혀 안 찝혀 안 돼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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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이번주 금요일 티켓팅인데 우리 같이 파이팅해요 리셀러들한테 뺏기지 말아요 우리 우리 같이 파이팅 우리 같이 파이팅 우리 같이 파이팅 대박 嗜